아 루니쌤 별거 없네요 병원에 수술대 있거든요? 그쪽 가서 한번 수술대 한번 보죠 어어어 뭐뭐뭐 뭐죠?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아니 아 운전 운전이 아니고 근데 아 이거뭐야 이거 아 그냥 문 나가는데 여기? 아 이런곳이 있었나요? 아 뭐야 이거 아 사람설래요 아 저기 아니 이거 싱크홀이야 뭐야 뭐야 이거 밑에 나가 이거 한 번 타볼까요? 나갈 수 있는지? 네 야 야 잠깐만요 오 안 올라가지는데요? 아 죽었다 이거 이씨 뒤로 뒤로 어 큰일났다 이거 어 안되는데요? 오 죽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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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이거? 이거 어떡해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빠지면 좀 그런데? 조졌네? 자이상 오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저 밟아보세요 저 밟아서 올라가 잠시만요 아니 아니 구멍이 있어 여기 아 조졌다 이거 파쿠로 안되나? 어 이거 뭐야 이거 핵댄스 하세요? 핵댄스 하세요? 오 저 꼈는데?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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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될거 같으면서도 아 오 오 됐어 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아이 개노답인데 이거 아씨 안돼 안 움직이네 이제 아 이 꼈네 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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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킹도 아니고 이씨 아 이거 뭐야 오 아 간다 바이킹? 바이킹? 약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바이킹? 아 이거 안되네 아 이거 제가 해볼까요 한번? 네 네네네 으으응안된다 아 이거 너무 안된다 와아아 아 이렇게 죽네 아 진짜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Rudolf 이럴수가 진짜 하아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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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